아 스마트폰으로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폴 씨 재료 파악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참기름 위치는 도저히 모르겠다 참기름까지 찾았으니 미역국에 들어갈 재료 준비는 이제 다 끝났다 지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미역국 만드는 사람 지금 없어요 병원에서 미역국 있어요 하지만 미역국은 많이 안 마셨어요 그래서 집에 만드는 미역국 먹고 싶었어요 저번에도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친정어머니의 미역국으로 산후조리를 했던 은미 씨 다시는 먹어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맛을 은미 씨는 요즘 부쩍 그리워했었다 자제한테 물어봐 아 자제 은미한테 지금 미역국 만들고 싶어요 한국아? 아 저 지금 미역국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비밀 아 언니한테 아 마늘 사용해요 마늘 아 그게 마늘은 조금 넣어야 돼요 조금 오케이 그리고 고기를 먼저 볶은 다음에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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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청기름 넣고 소고기, 여기 청기름도 얼마예요? 필요해요. 우리가 익을 때쯤 미역을 넣고 또 볶아요. 그런 다음에 많이 볶은 다음에 진간장도 필요해요? 진간장? 국간장, 진간장 말고요. 국간장 있어요, 여기? 국간장. 국간장, 언니 있을 텐데 집에. 오케이, 여기 지금 볶은 집에. 굴린 미역을 씻지도 않은 채 가스레인지에 올리는 폴 씨. 그래서 요리 시작했고요. 처제의 조언과는 달리 처음부터 참기름을 넣는다. 참기름 여기 있습니다. 기름기를 떼어내고 한 입 크기로 썰은 소고기는. 전자레인지에서 조금 유리해. 참기름에 달달 볶는 것이 아니라 전자레인지에 익히고. 조금만 넣으라고 했던 마늘도 왕창 넣어버리는데. 오케이. 이건 은미 씨가 원했던 장모님 손맛의 미역국이 아니라 그냥 폴 씨 맘대로의 미역국. 오케이. 은미 엄마 스타일링을 만들어 만들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